신이뮤미로 하는 백가지 요리 오늘은 로제떡볶이요 아참 구독자를 위한 신이뮤미 양념세트 선물 이벤트를 매주하니까 댓글도 꼭 확인해봐 대파와 피망은 작은 크기로 썰어주고 어묵은 반으로 잘라줘 베이컨은 2cm 크기로 썰고 소세지는 칼집 넣어서 준비하는 겨 팬에 식용유 누르고 소세지와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는 겨 그리고 어묵과 대파, 피망을 넣고 조금만 볶아줘 그런 다음 물 400ml 넣고 신이뮤미만능 양념소스 3스푼과 국찌개 시즈닝 2스푼을 넣은 후 설탕 1스푼 반, 다진 마늘 반스푼 넣고 잘 섞어주는 거야 그리고 떡볶이 떡 350g을 넣고 약 4분 정도 국물을 졸여줘 자 이제 마지막에 생크림 150g 넣고 잘 섞은 다음 파슬리 가루 뿌려주면 완성이요 사랑하는 딸들 이정도는 할 수 있겄지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 참고하면 돼 다음 요리도 금방 준비해 올게 맛있게 먹어 놓치지 마세요 예쁘게 먹어 찾아뵙 esto que imiento Hum え quent orp 記 osed comed